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스에요. 오늘은 저번에 제가 만들었던 나무 미니어처를 색칠해볼거에요. 오늘은 피아노를 색칠해볼게요. 여기 우선 이걸 조립한 걸 다 빼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하얀색으로 하기로 했어요. 조립한 걸 다 빼주고요. 부서지면 안되지. 빼기가 참 힘드네요. 여러분 이게 커트 부서졌네요. 이거는 아빠한테 해달라고 해야겠어요. 기다려보세요. 그러면 오늘은 이 부분은 못 색칠할 것 같아요. 부서져서. 우선 본드로 붙여야 되거든요. 네, 아빠한테 드리고 왔어요. 여기 이 부분을 저는 포스트 물감으로 색칠할 거예요. 왜 이렇게 안 열리죠? 기다려봐요. 어휴 열기도 참 힘드네요. 으으, 자 네, 이렇게 포스터 물감이 있어요. 네, 이제 이걸 색칠해 볼게요. 의자는 조립을 못해요.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서 제가 딱 풀, 아니 묶음 본드로 붙였거든요. 네, 우선 이거부터 저는 파게트가 어딨는지 몰라서 플라스틱을 준비했습니다. 네, 어떤 색으로 해볼까요? 파란색? 아니, 파란색을 뭘 써야 되지? 갈색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네, 이 갈색을 써볼게요. 근데 좀 주황색 같지 않아요? 이 색도 예쁘다요. 이거 갈색 같지가 않아요. 이걸 쓰지 않겠어요. 이걸 쓰겠어요. 전에 으, 자 네 이게 아주 네, 저기다 덜고 여기다 덜었어요. 물은 왠지 필요 없을 느낌이에요. 물이 잔뜩 보였지 뭐예요? 엄마 엄마 있잖아요, 저 햄쥬 좀 갖다 줄 수 있어요? 네, 새 거 우선 이걸로 발라볼까요? 발라보고 싶네요. 햄쥬. 네, 햄쥬. 네, 햄쥬로 이거를 깨끗이 닦아줘야겠죠? 다른 색 할 때 그 색이 들어가지 않도록 햄쥬가 있으면 편해요. 네, 이거는 여기는 놓고 네, 이거를 붓으로 색칠해 보겠습니다. 이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. 이건 사정도 되는 붓이에요. 이게 살짝만 물을 묻혀볼게요. 포스터묶에 물을 묻혀서 하는 게 아닌가? 아주 살짝만 물을 묻혔어요. 이렇게 잘 골고루 발라주세요. 이렇게 바를 때까지 기다릴 때 저는 다른 걸 색칠할게요. 행주로 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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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동색이라는 색을 골라서 해봤어요 색은 색칠하고 있어요 고동색이 아니고 핑크색, 까만색, 하얀색 모든 것도 되겠죠? 근데 저는 고동색이 예쁠 것 같아요 골고루 발라주세요 네, 거의 다 바르고 있어요 이거 다 바르면 보여드릴게요 네, 다 색칠했어요 네, 이제 이게 다 바르면 뒤쪽을 색칠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걸 만드는 동안 다른 부분을 색칠하면 좋겠죠? 이 부분을 색칠해볼게요 안 보일걸? 너도 너꺼 하고 있어 이거는 너무 넓어서 다른 것부터 할게요 넓은 거는 다른 붓으로 할 거니깐요 연쇠야 문 닫아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이 꽤 재밌어요 색칠하는 것도 근데 잘못 색칠하면 더 이상 색을 바꾸는 순 없다는 것을 꼭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연쇠야 문 닫아줘요 자, 네, 또 부분 다 됐어요 왜 나중에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하는데 딱 뒷면을 하면 됐겠죠? 뒷면이 안 되겠죠?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이쪽면 아주 꼼꼼히 꼼꼼히 발라주세요 골고루 왠지 매니큐어 바르는 느낌이에요 나무를 매니큐어 발라주는 느낌? 으흐흐 8 5 8 8 9 10 10 12 12 12 아주 꼼꼼히 잘 해줘야되는데 빈틈없이 빈틈없이 아주 깔끔히 연수야 문 닫아줘 엄마야 문 닫아줘 아니 시끄럽다 여기도 완성 여기도 완성 네 여기 다 깔아야겠죠 네 이렇게 3개를 다 완성했어요 이제 큰거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 붓으로 하지 않고 전 더 넓은 붓으로 할게요 넓은 붓이 없다면 작은 붓으로 써도 돼요 붓은 상관없이 이 붓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붓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색칠해 보겠습니다 굳었네요 붓을 좀 풀어주고 아주 물기 없게 물기 없게 너기를 쏙 이렇게 해서 네 이제 페인팅을 해 보겠습니다 잘 될까요 이쪽 부분도 네 역시 잘 돼요 와 아 여긴 약한 부분이 없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튼 튼튼해 보여요 그래도 혹시나 부서질 수 있으니까 조심히 해주세요 자 흠 굳읍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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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부분이 색칠해야되겠어요. 이 붓으로 다시한번 여기 안을 조심히 색칠해주면 좋겠죠. 뭐야 뚫렸잖아 네 잘 됐죠 여러분 넣기를 좀 닦고 네 이 부분을 색칠할게요. 물기 없애고 물기 없애고 물기를 닦아야겠어요. 너무 더러워요. 아 이제 뭐야 네 발라볼게요. 너무 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? 이 소리가 될까요? 네 거기도 다 색칠했습니다. 이게 말랐나 한번 세척씩 만져볼게요.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의자를 한번 색칠해볼까요? 의자는 어떤 색이 될까요? 파란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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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만색? 파란색이 있나? 남색? 남색으로 해볼까요? 남색으로 해볼까요? 남색? 남색? 또 괜찮을 것 같아요. 남색으로 의자를 해볼게요. 남색으로 의자를 해볼게요. 여기 젤리같아요. 물렁물렁 물렁물렁 남색으로 의자를 남색으로 덮어주세요. 젤리같은 남색으로 칠해보자요. 으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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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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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실제로 물컹 물컹하네요. 네. 의자는 분리할 수가 없다고 했죠? 그래서 분리를 안하고 해보겠습니다. 과연 의자 예쁘게 칠하게 될지 궁금하네요. 어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네. 네. 의자를 들어 보겠습니다. 위부터 아빠 사우나 야구 옆부분을 바로 색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구 옆부분을 바로 색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남색 색상 남색 색상 보다 예쁘네요. 옆에 이쪽에도 물컹 물컹 젤리를 흡 의자를 꼼꼼하게 색칠해줘야 겠어 네 의자를 꼼꼼하게 색칠할게요 오 어떡해 네 옆부분을 이렇게 하고 기다려 이것만 하고 네 여기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색칠해주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제 완성이구요 우선 이게 다 말릴때 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밀어넣고 네 말리는건 다 끝난거 같아요 의자는 다 안말랐네요 의자는 그러면 조금 냅두고 다른걸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색칠하다 못한 부분을 색칠할건데요 여기 반대쪽을 잘 꼼꼼히 색칠해주세요 꼼꼼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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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ㄷㄷ 시 에에 버티 버티의 살살살살 다 됐네요 말릴까요? 네 말릴게요 이거 아까전에 색칠했던거죠 뒤집어서 역시 또 어떤색이지 고동색으로 잘 색칠할게요 색칠할게요 예쁘게 잘 색칠해주세요 여기 여기 부분을 아주 잘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됐구요 옆은 이따가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전에 색칠한거를 마저 색칠 해볼게요 좀 더 꼼꼼하게 색칠할까요? 예쁜데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꼼꼼하게 색칠할게요 알겠지? 굿 빌려가도 돼 너기 사해 이거랑 꼭 꼭 같애? 어 좀 더 꼼꼼하게 해 여기서 누나 지금 색칠하고 있어 여기 와서 조용히 해 응 다했다 네 그럼 꼼꼼하게 색칠할게 네 동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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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이런거를 색칠하는데요 이건 제가 하고 있는거에요 오늘 샀는데 막 꼼꼼하게 해가지고 저거 으음 짤뻑짤뻑 짤리 으흫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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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에서 퇴근해 볼게요 네 색채를 써요 네 이번에는 뭘 색칠해볼거냐면요 이거를 색칠해볼게요 네 이거를 아주 꼼꼼하게 이번에는 다른 붓으로 이 두꺼운 붓으로 이 커다란 것을 할거에요 이거를 하니까 되게 잘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완성 여기를 다시한번 닦아줄께요 페인트가 여기 안에 찰나가는데 네 요번은 이거를 색칠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면 더 깔끔하게 말려겠죠 예쁘게 네 끝났어요 말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이제 제가 건반을 색칠해볼게요 이거는 아빠가 폰자트로 해줬지만 아직 좀 더 말릴게요 이거 하얀색이겠죠 건반은 검정색으로 우선 아주 살짝 부어낼께요 검정색을 아주 살짝 살짝밖에 필요없으니깐요 검정색을 네 제일 얇은 보스로 검정색을 검정색을 여기를 조금씩 잘 색칠할게요 조금씩 잘 색칠할게요 네 네 네 세 네 여기 건반에 색 틀어있어요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넓어요 좀 닦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건반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지 하여튼 거꾸로 보여드릴게요 네 건반을 색칠 수 있니깐 하얀색으로 색칠을 둬야겠죠 근데 하얀색은 아주 뭐지? 아주 다른 색이 잘 배워나올 수 있니깐 까만색을 아주 깔끔히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행주에다 막 이렇게 닦아야돼요 아니면 물로 하면 뭐지? 그것 때문에 안될수도 있거든요 하얀색을 열어보겠습니다 하얀색을 열어보겠습니다 하얀색을 열어보겠습니다 하얀이 이만큼만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조금 꺼내봤습니다 네 다시 붓으로 말린 다음 하얀색으로 도끼를 말린 다음 칠해줘야 되겠죠? Powder에 검색이 섞였어요 여러분 음 굴 불안한데요? 검색이 섞일까봐 하얀이를 먼저 하고 건반을 이길 걸 그랬나 뒷부분은 낯지네 저는 좀 심심하니깐 의자같은걸 한개 더 가져올게요 기다려보세요 침대를 한개 더 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걸 분류해야겠죠 이따가 됐다. 오케이. 오케이. 이렇게 골고루 때렸습니다 네 뭐하지 예쁜 분홍색 침대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여자 침대일 것 같으니까요